자 1016님 제덕형님 잭스키스 시절 여그룹 누구 좋아하셨어요? 음 저는 있었잖아요 있기는 SES 좋아했어요 SES 같은 소속사는 왠지 그냥 친여동생같고 그런거죠? 그쵸 신비감이 좀 없는거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평소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거 있었고 SES는 누구?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신비롭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하신 분? 유진씨 아 유진씨죠 저는 그분만이 유일한 요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? 몇 년을 살았어요 바다씨랑 휴신은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 근데 저는 바다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바다씨 저도 바다씨에요 왜냐면 바다씨 정말 좋아했는데 한번에 행사 행사 만난거에요 대학교 행사인데 축제 행사인데 다음 바다씨 무대에요 바다씨가 딱 무대 올라갔는데 관객이 한 1500명 있었거든요 1500명을 그냥 씹어먹더라고 이 분위기 제압이 야 나 이래서 스타구나라고 딱 느꼈어요 바다씨 대단하죠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자 지금 제덕씨 검색어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네 네